반응이 나요. 하겠습니다. 사랑에 대해 알려고 하면 약속하게도 더 알 수 없어지고 그 사랑에 대해 피하려 하면 이상하게도 더 알 수 없어지고 아무도 알려주지 누구도 올려줄 수 없는 하나의 봄인 정도 바로 사랑에 할 거야 그게 사랑일 거야 바로 마음인 거야 그게 사랑일 거야 하나의 봄인 정도 바로 마음인 거야 하나의 봄인 정도